여러분 눈머니 아니 근데 애프터눈이네요 제가 매장에서 보여드려요? 출세한 것 같아요 엄마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? 석정이입니다 라이브 방송 중이에요 유튜브 촬영 중인가요? 네 그러면 여러분 구경 한번 해봅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군수 매장이 있습니다 눈치에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바게트 시리즈에요 지갑들 좀 보세요 기가 막힌 칼라봐라 이거 손님들 벌써 많이 오셨고요 영주대도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어요 안녕! 안녕하세요!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일로 가볼까요? 이거 뭘까요 여러분? 여러분 이거는 온유라는 브랜드랑 콜라보레이션 한 거예요 더현대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더현대 3층 붕크입니다 여기는 틀맛이 섹션이에요 여기는 틀맛이 섹션이에요 여기는 틀맛이 섹션이에요 여기는 터미가 섹션이에요 여기에는 양파가 nawr 그리고 갈아입을 때 조금만에 돌려주는 구로 칼이 섹션이로 돌아올까요? turtWhat t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